기독교 깃발 개양을 거부했다고 패소한 미국 보스턴 시청이 원고인 기독교단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미국 크리스턴포스트는 보스턴 시청이 승소한 기독교단체 캠프 컨스티투션의 변호사 비용 약 28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캠프 컨스티투션은 지난 2017년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시청 앞 기때 기독교 깃발 개양을 거부한 보스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보스턴 시청은 승소한 당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시 법무부가 청구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